그 시간 내에서 제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을 걸 다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수비한 미드필더가 공을 잡으면 뒤에서 오는 선수를 잘 못 보거든요 뒤에서 많이 수비하려고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써서 경기하는 점 제 스스로는 아마 그때도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었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제가 감으로써 골키퍼가 아무래도 사실 압박을 가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냥 압박을 한 번 더 간 거거든요 근데 밟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끼고 말고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툭 찼는데 근데 이렇게 딱 찼려고 하는 순간 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모자하고 탁 찼는데 들어가길래 골키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